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11번째 강자로 예수님의 족보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중심 예배중심의 성경전문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공부 교제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2017년 1월 누가복음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윤혹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의 집 신약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1월달 부분은 누가복음 1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창세기 1,2,3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위크스터디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우리가 먼저 보고 그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먼저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이번주 내용은 이제 예수님의 족보와 시험을 통해서 사역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이제 본격적인 갈릴리 활동으로 이번주 본문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누구의 계획 안에서 일하셨고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같이 상고해야 되는 것은 항상 우리는, 나는 누구의 계획 안에서 일하고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일했고 누구의 계획에서 일했는지를 확인하므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누구의 계획 안에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묵상해보는 시간을 이번주를 통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가 주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본문 묵상하게 해서 마태복음 말씀과 비교를 하면서 그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왜 우리가 중점으로 보냐면 1장과 2장 말씀이 무엇을 나타냈는지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1장하고 2장 내용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이 준비된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준비되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했던 내용이 무엇고 이 증언했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설명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준비하셨어요.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태초부터 준비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이 구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어떻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주말에 함께 나눴던 복유란 무엇인가? Q&A 강제에서도 이미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주인공들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쓰셨는지를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그 뜻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무엇으로 확장됐어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승되고 발전되고 확장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이 인도하심은 누구를 보게 만드는 거였어요? 바로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 예수님을 보게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가르쳐 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족보를 보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부모님의 말씀을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위는 마땀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교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띠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오미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나케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띠아요 그 위는 서모님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비는 요하나니요 그비는 레사요 그비는 스루파베리요 그비는 스할디요 그비는 네리요 그비는 멜기요 그비는 아띠아요 그비는 고삼요 그비는 엘마담이요 그비는 에루요 그비는 예수요 그비는 엘리에요 그비는 요림이요 그비는 마딴이요 그비는 레이요 그비는 시몬이요 그비는 유다요 그비는 요셉이요 그비는 요나미요 그비는 엘리아기미요 그비는 멜리아기요 그비는 메나니요 그비는 마띠요 그비는 마띠요 그비는 다윗 아래로의 계보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보는 거예요 왜 이 다윗에서 멈췄는지는 좀 이따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심을 영원한 왕국의 언약을 선포하심을 우리가 지난주 보금이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었어요 사회세계에 주었던 언약이 이루어짐을 우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럼 계속 봅시다 이제 다윗의 위는 이세여 그 위는 오베시여 자 잠시만요 다윗의 위에는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 위는 이세여 그 위는 오베시여 그 위는 보앗이여 그 위는 살몬이여 그 위는 나손이여 그 위는 아비나다비여 그 위는 아니여 그 위는 해스론이여 그 위는 베레스여 그 위는 유다여 그 위는 야곱이여 그 위는 이삭이여 그 위는 아브라함이여 자 이제 아브라함까지 우리가 왔어요 자 다윗 핵심이 되는 다윗과 아브라함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이웃 부분은 지금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는 대라여 그 위는 나오리여 그 위는 수루기여 그 위는 루우여 그 위는 벨레기여 그 위는 해보여 그 위는 살라여 그 위는 가이난여 그 위는 아박사시여 그 위는 세미여 그 위는 노하여 그 위는 레메기여 그 위는 무드살라여 그 위는 에노기여 그 위는 얄레시여 그 위는 마을엘리여 그 위는 가이난여 그 위는 에노스여 그 위는 세시미여 그 위는 아담이오 이제 색깔을 좀 구분해 놓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과 다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계보를 나타내는데 다윗가시는 같아요 하지만 다윗 이후에 요셉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르다는 것은 마태복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이것은 계보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이거에 대한 우선 반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왜 예수님의 계보가 마태복음하고 다르게 쓰여있지?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예수님의 계보가 좀 숙대말로 조작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작되고 잘못되었다면 이 아래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는 거예요 아브라함까지 같은 것은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누가 보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인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누구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 마리아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마리아의 친척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냐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 영원한 왕이 태어나실 것을 약속했어요 영원한 왕국이 영원히 왕국이 이어질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왕국의 계승자이신 그 왕국을 완성시키시는 예수님이 다윗의 핏줄로 오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쪽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다윗의 핏줄인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인데 그것이 아버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리아의 계보에서도 여전히 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보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특징이 뭐냐면 바로 다윗 이후의 그 계보에 대해서는 누구의 계보를 얘기해 주냐고 있냐면 바로 마리아의 계보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누구의 계보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윗의 계보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는 다른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부분은 오히려 처음 부분에 더 분명하게 드러난 건데 역순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되짚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뭐가 다르냐면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일장에서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잔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 부터 시작해요 하지만 누가 보금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아담이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 안 읽은 부분이 있죠?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누구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누가 보금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른 부분은 우리가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누가 보금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와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의 차이를 통해서 발견되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동시에 공통점을 통해서 발견되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서술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 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하지만 누가 보금에서는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누가 보금에서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역으로 올라가는데 다윗, 아브라함을 거쳐 아담 거쳐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역으로 올라가요 서술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다윗 이후의 차이 다윗 이후의 차이는 계보에 나타난 사람들의 이름이 달라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마태복음은 여기 마태복음을 둘게요 마태복음은 요셉 중심 요셉의 계보 누가 보금은 마리아 계보 그리고 제일 위에 조상에 대한 차이 이 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대 위에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공통점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내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누가 보금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이전 상황이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바로 오늘 본문 전절을 보면 22절을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계획의 시작이 언제부터임을 알려주냐면 창조 때부터임을 알려줘요 창조 엄밀히 말하면 창조 이전부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이 이미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그 이전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언약이 얼마나 오래전에 준비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얼마나 온전하게 이루셨는지를 공통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결국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 목적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방법은 뭐예요? 그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의 계획의 완전성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언약하신 모든 것을 이루었어요 목적과 방법과 그 계획의 완전성이 하나님의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차이가 무엇을 보여줘요? 차이가 이것이 아까 우리가 계획이라는 그 면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보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뭘 보게 되나요? 이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더 넓게 일하시고 더 세밀하게 일하시고 더 완전하게 이루시는 이것이 차이가 무엇인가가 비교되어서 틀린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무엇을 증명해요? 이 계획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이루시고 완전하게 이루셨는지를 보여줘요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보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고 놀라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이적과 여러가지 예바들과 그 내용들의 차이를 보게 되는데 사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시간상의 차이 방식적인 차이 여러가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에 대한 이해를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무엇을 무엇을 더 경험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그 계획에 대한 이해와 그 계획을 이루시는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은하에 놀라운 그 깊이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만 가지고 있던 그 이해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과 그 언약의 이루신과 즉 이 누가복음에서 직접적인 개보라는 동일한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방법이 얼마나 세밀하고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꼼꼼히 보지 않고 이게 좀 단편적으로 보면은 왜 달라요 하는 이 질문에 되게 긴장을 하고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는 그런 질문에 그런 생각이 한 질문이라고 터부시어기거나 오히려 그런 질문 자체를 뭐라 그래야죠? 좀 그 질문에 대한 핍박? 이런 표현이 좀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그런 질문을 하면은 믿음 없는 것으로 보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허투루 쓰이지 않았어요 정말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쓰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거 뭐 다른 표현이 필요 없어요 이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다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놀라움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의 놀라움을 보게 돼요 저는 준비가 되어야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할 말을 없게 만들고 우리가 말하지 않음이 다른 생각을 불러오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우리 행동이나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승리하는 사람 가족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가 보금 3장은 예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고자로 입당해 온 세례요한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누가 보금 1장 2장에서 너무나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거예요 세례요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께서 언약관계로 맺었던 모든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친다 동시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하심을 증거하셨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여 그 족보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렇다면 그 족보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인물임을 보여줘요 이렇게 꼼꼼하게 족보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실질적인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상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실제로는 인간이 태어나는 그 방법으로는 오지 않았다 그냥 예수님은 영광이 임자한 것이다 우리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아가 나타났던 것처럼 그런 임자다 이런 주장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왜 아닌지 알아요 우리의 대속을 위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물로 쓰시는 그 방법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30년간 우리와 같은 평범한 가정에서 서민으로서 삶을 사시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보금은 이례적으로 예수님이 어린이 시절을 보여주는 이유도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그런 어떤 연구의 결과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동시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와서 기쁨과 슬픔 소망과 두려움 금시과 평안을 다 소유하고 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은 다가올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금이란 무엇인가를 통해서도 함께 나눴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십은 구약의 예언성취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어 있느냐를 우리에게 꼼꼼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전에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구체적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했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다시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께서는 약속대로 탄생하셨으며 사랑과 만물은 변할지라도 무엇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루심은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무엇이 이 족보가 이스라엘의 족보가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완성되어 있느냐를 보여주는 증거가 돼요 살아있는 그런 증명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민족적인 특징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은혜예요 이거는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보게 돼요 3번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차이가 있지만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이세 자손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먼저 두 족보는 기록상 순서의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올라간 하나님까지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내려와 예수님까지 이른다 두 족보에 공통점이 있다 두 족보는 모두 구약의 예언 성취여 영적인 족보라는 점에서 같다 오늘날 우리는 육적혈통을 자랑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영적혈통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자 여기서 본문 안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 승리한상 편집에서는 빠져있는 부분 한 가지 소개해 드린다면 우리가 지난주 보금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으로 오신 유대인들을 위한 보금이 있어요 누가복음은 누구였어요? 인자로 오신 이방인들을 위한 보금이었어요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이란 보금 안에서 무엇을 보냐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민족의 시작을 가르쳐주는 아브라함 왕국의 완성을 가르쳐주는 다윗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해도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진하게 느낄 수 있죠 이미 그 민족의 DNA 자체가 DNA라는 표현도 그 믿음 자체가 그 믿음의 유산 자체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경험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이 누군지 다윗이 누군지 그들의 역사에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까지 소개해 주냐면 바로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까지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걸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두 족보의 차이가 있어요 누구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얘기해 주고 누구의 계획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설명과 내용을 성경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때로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의심의 씨앗이 되기도 해요 예 이것은 예 왜 틀려? 왜 이 내용의 시간적인 순서가 달라? 왜 이 내용은 왜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이것을 정말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 연속 강의 설교예요 연속 강의 설교는 말씀의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차근차근차근차근히 배우게 해주세요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구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가 보금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지 마트보금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지 마가보금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지 요한보금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지 알려주거든요 알려주거든요 그걸 보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보금사를 볼 때도 봤지만 누구에게 왜 이 말씀을 시작하였는지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에게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이 성경책을 편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틀을 바로 세우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보금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상한 놈들이 나타난다니까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네 저런 분이네 이렇게 나오는 저런 그래서 기독론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 이 말씀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잘못된 내용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면에 대해서 정말 마지막 종지부를 찢어주는 내용이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보금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참 요한보금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정말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 계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 자체에서도 삶 자체에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해주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구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족보를 통해서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들 나름의 전통에 의해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되었던 것을 바르게 잡아주는 바르게 잡아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마테마가 누가 요한보금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계획가 예수 그리스도 이 전체를 뭐라 그래요? 보금이에요 이 보금이 여러분들 정말 보세요 사보금서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지 전혀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전혀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사보금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른 각도로 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위해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봐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봐야 되냐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봐야 돼요 구약 성경은 모세 5경이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선지자의 말이 나타나면 그것을 모세 5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증했어요 말씀이 말씀을 검증하게 해요 지금 이 66권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검증해야 돼요 그런가요?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연속 강의 설교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현장에서 설교를 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말씀이 중심이 되는 모임을 하면 성경 66권을 다 얘기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일생을 통해서 근데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건 뭐냐면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뜻이 충돌됨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내용은 충돌되는 게 없어요 이 안에 내용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로 알고는 더 깊이 있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 내용을 이해시킨다고 얘기하면서 가져오는 다른 자료들이에요 완전히 이 말씀과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그냥 현대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무슨 비유의 비유를 넘어서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 저는 간증에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간증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Q&A 첫 번째 시간에 마침 기회가 돼서 함께 나눈 건데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한 다음에 우리가 가져와야 되냐면 최소한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는 검증하고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검증 안 하고 가져와요 대부분 검증을 안 해요 대부분 검증이 안 된 세상적으로 흥미를 끌만한 비디오나 영상 자료들도 되게 많이 가져와요 어떤 사람의 주장이라고 해서 막 가져와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검증을 왜 검증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검증해요? 그래서 검증 못하는 걸 왜 가져오냐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다해도 이 성경 66권 다 같이 나누지도 못하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성경 나누시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는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누가 성경 공부가 와요? 누가 그러면 성경 모임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대부분 죄송한 얘기인데 리더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 모임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지 준비될 리더의 가르침이 재미없어서 안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소수예요 더더군다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어요 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성경 모임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왔으면 그거는 성경 모임에 온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거죠 실망하는 포인트는 이 내용이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말씀 모임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준비가 재미있는 동영상 준비하고 누군가의 재미있는 이야기 끌어다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증거하자는 거예요 왜? 이것이 안전하고 이것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것이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박유일 목사님이 41년간 연속 강의 설교로 설교하시고 교회를 그렇게 양육했던 이유이며 강성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승리한 삶이 만들어진 이유예요 그러니까 리더분들 다시 한번 강국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임이 흐트러지고 모임이 무너지는 것은 재미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이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준비를 위해서 주신 것이 말씀이고 이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한테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숙제와도 같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이루심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우며 잘 연결되어서 증명되든지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로 더욱 잘 깨닫게 하시고 더욱 잘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본뜻을 떠나 잘못된 해석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기준으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